혜찬받은거 아니다 혜찬받았으면 될거다 이거 근데 내가 본게 열이 좀 늦게 올라온다 틀어놓고 좀 이따가 해야 될거 같아 그치즈벌님 별풍선 100회 클라쭈란 이런거 조만간 모발 CF 들어오겠다 이덕화처럼 1588 모발모발 모발 모발 근데 기분좋다 영먹어도 기분좋다 야 100회 유즈미미님 별풍선 100회 클라쭈란 이런거 좋아요 미미야 어서오니다 뵙게 고마워 어디갈려고 머리 만지노 너한테 잘 보일라고 근데 이거 여자도 써도 되것 않게 상품편 본게 별로다 하는 사람들 있는데 괜찮은거 같은데 나는 이게 자기만족인거 같아 내 머리털도 저를 하게 디지털이거든 근데 나보다 머리털이 좀 얇은 사람들은 더 잘 되겄지 내 디지털 머리도 이렇게 되는데 어디꺼냐고 그 그냥 지맞게 돼서 남자고대기 해갖고 그치즈벌님 별풍선 10개 클라쭈란 이런거 머리어깨 무릎발까지 160 동선 위에 올라서도 160 응 나 어디서 지금 한참 잘하고 있는 청소년한테 그런 심만마를 하고 있을 수 있냐 한참 지금 뒤돌아서 배고파 불고 지금 아까도 새끼를 먹고 지금도 배고파갖고 지금 허기지고 있는 나한테 지금 한참 크고 있는 성장판 아주 개 활짝 동대문처럼 확 열린 사람한테 나 지금 사춘기요 나 지금 사춘기라고 봐봐 한참 멋내고 지금 뭐해도 좀 민감할 때고 봐봐 지금 봐봐 이렇게 하는거 보면 몰라 한참 멋내고 좀 살짝 조금 그런 말하면 마음에 상처있고 괜히 그 창문 열어놓고 야 이 젠장 울고 막 그래 감소성 감소성이 풍부할 때에다 하... 떨어진 낙엽만 봐도 눈물이 날 것 같고 이 새끼 아무튼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사동으로 나와 이 고데기가 왜... 그치즈벌림 별풍선 12개 클라쭈란 이런거 뜨거워 갱년기 왔네 갱년기라 붕너 이거는 왜 이렇게 열이 뜨거울까 막 이런 감소성이 너무 풍부해 이거는 도대체 왜 이렇게 열이 뜨거워지게 되고 이거 나를 아까 전에 귀를 아야하게 만들고 이렇게 했을까 풍부할 사람이 풍... 풍부한 나이여 근데 그... 또... 내가 좀... 내가 또 사춘기인게 뭐냐 또 뒤돌아서면 금방 또 잊어 이렇게 이거를 좀... 열을 좀 담가놨다가 열을 좀 담가서 열을 좀 담근 데가 담그는 시간이 좀 걸리구만 거울 어디 있냐 거울을 봐야된데 거울 속에 보이는 아름다운 내 모습 거울 속에 보이는 아름다운 내 모습 열일곱순순... 술주정한다 이 정도면 됐지 이제 딱 밖에 나가보면 탁탁탁탁 털어져보면 완전히 또 지나가는 딱... 언니 아들이 하... 하... 머릿결을 완전히 찰랑찰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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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찰랑 되네 왜 이러는 걸까요 아... 딱 벤치에 딱 앉아있으면 딱 앉아있으면 지나가는 언니 아들이 또 베레송 그대 노노노 먹봐쳤나 나는 그 안속인다 여자들이 나한테 별에서 온 사람이야 해도 나는 솔직하게 얘기해 목포라고 이런거 뭐 또 먹어봤어야지 우리 방송 진짜 완전히 꿀방송이다 와따 밤에다 뭐 설탕 칠해버렸을까? 리얼다운드 근데 그거 먹고 배가 착었냐고 아 이따 밤이야 이거 우리 스토리오 앞에 육개장집에서 다 밥 묵고 양 묵고 지금 여기 와갖고 이것이 바로 후식이라고 한다 샤스키이 아님 별풍선 열개 클라쭈란 이런거 샤스키이 프로들이 이렇게 즐기는거단다 밥은 먹었어도 이제 후식으로 후식으로 먹는 이런거야 아따 내가 맨날 그 외식만 하다보니까 나도 모르게 버릇이 이게 버릇이 이렇게 무섭다니까 버릇이 이렇게 무서워 지금 그 상위 1%의 일상생활을 보여주니까 다들 좀 신기하고 좀 그런것 같애 또치형 실력 아직 너가 안쓰러졌죠? 너가 안쓰러졌지 완전히 너가 안쓰러졌지 이새끼야 아니 뭔 또 헐 아니 팔 좀 풀었어 팔이 좀 근육이 좀 알이 뭉쳐갖고 아 그라고 아까쯤에 누가 나한테 어접이라고 하냐? 어? 내가 어깨로 그냥 요렇게 하고 있음께 어접처럼 보이죠? 봤지? 어접인지 얼큰인지 알았어 하하하하하하 깨려는 날 보는 너희들이 질투하리 시선이 열일곱 순수한 내 마음을 아아ə 그 치즈볼 된 별풍선 10개 클라초란 이런거 하하하하 아하지마 하하하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